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톡톡쇼입니다. 민트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민트 음식을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맛있다. 퍼링 쿠키 먼저. 맛있죠? 이렇게 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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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나겠는데 오늘 다 맛있게 했는데 민트 초코동이 민트 초코동이 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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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네 진짜 그 난잔 난잔 제일 기본적인 마카롱 초코 마카롱 후터 일단은 코크가 되게 쫀득하지 않고 이렇게 무서워 발랑랑 무너지는데 너무 진해요 너무 별로 이거는 바나나 색깔이 영롱영롱 맛은 노노 이거는 쿠키 쿠키 투구 우유 뚜껑 뮤비 팽 이 민트 케이크 냄새 기른 것까지 먹어보네 진짜 맛있는데 오레오 한입 이 케이크 진짜 추천드릴게요 안녕 마지막 힌트웨어스 향 드세요 치과 맛이 나요 이거 센데 멸루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